다섯 명 다 춤을 엄청 잘 추는 사람이에요. 그래서 엄청 기대되는데 어... 뭐야! 화이팅!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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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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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이거 진짜 싫어. 네, 네, 네. 아... 왜 안 쳤어? 안 쳤어? 맞잖아, 이거. 와, 너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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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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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말했어, 뭐야! 우와! 우와! 우와. 우영! 꼭 생전해서 다음 무대도... 리키, 리키. 렉키가 갈 것 같아. 리키! 한글자막 by 진주 지구 미상태 다행히 바라보는 사람이 매우 좀 이렇게 그리고 제가 야무지게 한 해서 여기 무대를 드릴게요 아름다운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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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 걱정하지 말고 그냥 인조해. 그 음악 잘 듣고 팬분들이 소리 너무 커. 음악 잘 듣고 이렇게 지금 순위들 한 번만 보여줄 수 있어 준서야? 네. 딱 중간 정도. 네. 위험하다. 이번에 진짜 잘해야겠다. 네. 자신 있어? 자신 있습니다. 고기 자신 있어? 아마 포기해야 할 것 같아요. 진짜요? 그냥 잘 안 돼. 한 번 더 줘 진짜. 한 번. 아예. 무서워요? 오케이. 아니면은. 한번 볼까? 네. 얘네 살 좋은가 봐. 딱 붙어있는 애들 처음인데. 거의 오차 없이 붙어있는데. 너무 귀엽다. 아니 고기 좋아 봐. 아니야 아니야 좋아. 좋아 좋아. 시작할게요. 네. 네. 에어 어. 그런 내게 웃어줘. 에이. 난 아직도 믿기지 않아. 에어 어. 사랑 치료하지 마. 에이. 좀 치명적인 거랑. 이게 차이가 있잖아요. 뭔가. 너무. 으아아아아 joins. 으아아. 으 Protection 이렇게 되니까. 에. 슈 슈 슈 슈. 담백한 게 순수한 느낌으로 되게 잘 들리거든? 이런 진짜 나비처럼 날아가는 이런 느낌으로 불러줬으면 좋겠는데 콩이 너무 구성적 장르에 맞게 불러줘야 될 것 같아 이해돼? 네 준서는 너 파트 한번 불러볼래? 시간을 멈출 순간이 지나면 형들이 불러주고 준서가 여기서 좀 더 확 나아주면 질 것 같거든? 네 알겠습니다 준서 잘하고 있으니까 자신 있게 해 감사합니다 아 다행이다 마스터님이 칭첨 주면 준서가 자신감이 전전 얼러덕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제가 이제 안무 보겠습니다 네 5, 6, 7, 8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 계속 그냥 내게 웃어줘 에잇? 에잇? 웃어줘 하지 마 웃어줘 웃어줘 아니야 네 그냥 웃어줘 그냥 내게 웃어줘 괜찮아요? 호흡을 너무 하지 마 웃어줘 좀 아파보여 아프면 안 돼 그냥 내게 웃어줘 오 나 딱 좋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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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나이스 나이스 넥스트 빨리 빨리 알겠습니다 잇аж 그럼 아파보여